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의 극장 하이장민입니다. 오늘의 극장은 아기돼지 사냥자입니다. 제가 극장을 볼 때는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! 나! 나 재밌겠다! 이장민! 이장민! 우유 빛깔 이장민! 오늘은... 형, 오늘은 근데 엄마가 집을 지어보래. 우리가 이제 컸다니까 집을 지어보래, 엄마가. 그래가지고 나도 집을 뭘로 지을지 생각하고 있다. 형은 뭘 지을지 다 생각했어. 난 나무로 지을 거야. 난 벽돌. 그럼 나는 첫째 형한테 가볼게. 여기서 지우고 있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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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, 드디어 지었다. 아, 역시 이 집이야. 들어가 볼까? 아 좋다 여기에서 살아야지 형은 뭘로 지을거야? 나는 벽돌로 지을건데 형은 뭘로 지을거야? 나는 지푸라기 집으로 지을거야 그럼 지워봐 난 가볼게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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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지웠다 지푸라기 집에 한번 들어가볼까? 와 역시 엄청 편하다 여기에서 살면 엄청 편하겠다 아늑해 엄청 아늑하다 난 여기서 살아야지 난 자야지 아 나는 벽돌로 지어야겠다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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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내 벽돌집이 완성됐어 한번 들어가볼까? 와 완전 아늑하다 아 나 여기에서 살면 엄청 아늑하겠다 와 엄청 미쳤다 나는 형들한테 한번 가봐야지 아기 사명제를 지켜보다 커다란 그림자가 있었어요 하하하 맛있겠군 저기 오늘의 오늘 점심식 따로 먹어야겠다 아 오늘 돼지 사명제를 먹고 말테야 첫째 돼지가 갔어요 아 도와요 살려줘 아아 널 잡아먹을 거야 널 잡아먹을 거야 아아 이렇게 빨라 영차 영차 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아 늦대 아 늦대까 아 이 지푸라기 뿐이야 내가 뭐 하는 지방인데 아 내 집이 날라갔다 아 도망가 둘째야 둘째야 아 어디 가려고 아 배고파 배고파 아 나이 먹고 마이티야 DA cult 어디로 가야 될까 아 이쪽 영 sacrificed 아 늑대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어 표 다행이다 나는 둘째 집에서 Lifton 나다 가야겠어 아 아이고 뭐야 이거 또 아 이건 또 뭘까 아 이쯤이야 뭐 후 돼지 살려라 돼지 살려라 아 사람이 드디어 아우 이건 물질 꽤 딱딱한데 한번 씨범해볼거야 한번 씨범하자 내가 아니 휴 너는 역시 바람이 엄청 약하구나 아니거든 내가 이 낀을 세번 불면 이 집이 날라갈거라고 한번 두번 왜 이렇게 남아있는거야 그럼 내가 다른 방법으로 갈테야 늑대지 늑대님 늑대님 여기는 아주 따뜻한 차를 끓여 놓고 있을게요 그래 나 들어간다 히윽 아주 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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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내가 이겼다 형들 이제 나와도 돼 와 이제 네가 이길거야 야호 진짜야 진짜 네가 이길거야 야호 그래서 RG 피티 3영재는 끝!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끝! 와아아 시청자님 국산 최고! 구독 dois요 눌러주세요 구독 이사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